끝나고를 생각해야 되잖아. 그럼 전 늘 비린내가 될 거 아니야? 야 너는 벌써 지금 솔로 활동을 지금 끝난 거 생각해? 그래, 그건 아니지. 나도 빨리 치고 빠져야죠. 어디 치고 빠져? 나 좀 놔줘. 치고 활동하지 마, 너도. 나도 내 계획이 있었잖아요. 얘 뭐 보니까 음성음성 뭐 많이 하더라고. 그리고 나 여기서 밝히고 갈게. 뭐? 나 원래 계획이 있었던 웃기지 마. 원래 실려고 했잖아. 아니야, 왜 져. 바람고리 가니까 지금 가는 거 아니야. 아니야, 물 들었다고 노 줬는 게 아니야, 지금. 내가 원래 어떤 아이돌 그룹과 콜라보레이션을 할 게 있었고. 그게 언제 계획된 건데 그게? 몇 월, 몇 월, 몇 칠. 몇 년, 몇 월, 몇 칠. 6월 달에, 이거 하기 전이야. 왜? 왜 나한테만거든. 아니, 진짜. 네가 자꾸 일을 벌리니까 너한테 모르는 거야. 아,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. 너가 자꾸 일을 벌리잖아. 그게 아니라. 야, 원래 계획되냐. 아니, 네가 벌써 지금 그룹 활동, 노래도 하기 전에 벌써 솔로 활동을 생각하고 있어. 지금 지윤이 머릿속에는 이 활동을 발판, 발판 삼아. 발판이야. 이거 너 옛날에도. 치졸하고, 야비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. 옛날에 무대에 등장할 때 항상 점프해서 등장해. 그래. 그거야, 우리는. 그거야, 우리는. 아니, 남이 점프하든 말든 누나가 무슨 상관이야. 네가 점프하든 우리가 밑에 발판이야. 그러니까, 우리가 리프트기야? 우리가 쓴 리프트기야, 너 진짜. 나 나갈 거야. 야, 야. 감독님, 나 이거 못 하겠어. 나 나갈 거야. 어쨌든 너 지금 그룹 활동할 때는 적당히 해, 이 그룹 내에서 지금. 그다음에 뭘 하든 내가 펀치 안 하겠는데. 얘기된 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. 이게 어쩔 수 없어. 내가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어, 지금.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그룹 할 때 하는 동안에 나온다는 거야? 그럴 걸? 어우, 진짜? 오마이갓. 그러면 안 되지. Are you killing me? 어우, 영어처럼. 그게 아니라. 아, 진짜? 근데 그게 아니라 계획되어 있던 일이야. 그래서 나는 거지. 오마이갓. 내가 할게요. 그러면, 개인 활동한 것도 셋으로 나눠. 그건 안 돼. 그 때문에. 원래, 원래 그룹, 그룹. 그건 안 돼. 원래 그룹은 개인 활동하고 나르는 거야. 그럼 내가 조금 더 먹을게요. 그런 게 어디서 공평하게 해야지. 그러면 생각을 좀 해 볼게요. 지훈아, 너 우리가 놀리는 거 진짜 싫어. 난 좋아, 좋은데. 재밌게 하겠구나. 아니, 좋은데. 왜 자꾸 채찍 주다가 당근 주다가 병 주고 약 줘? 다 그런 거야. 약간 넌 부르고 싶어서. 안돼. 조 pear. 晚上 계 violation 성교 주 goal cylinders 잊지 것처럼 쌍 dispatch 교환 모의 gord nonprofit 주도 기습 대 안에 culo 담 tit 포인 특 tools 손들 Infinity hospitalized cries ehkä Need cry 음식 популяр то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